이제는 조금 다르겠죠? 이거 어떻게 이기냐 열심히. 그냥 꼭 흥붓간대. 고민이 많습니다. 아니요... 켄셀 했는데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게 맞겠죠. 왜 맞냐 이거. 찾으면 하려고 했어요. 아 안 잡다.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게 맞죠. 미리 한 대도 별로 안 넣을 것 같은데. 귀여운 건 카운터 안 넣어. 귀여운 건 카운터 콤보가 어려운데. 상성이 무슨 소리야. 귀여운 건 때문에 힘든 건 저리.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게 맞죠. 다시는 가슴을 안 끄는 건 알아. 그렇게 찍었으면 안 좋아. 가슴을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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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